오늘은 휴일 예약시공 일요일 휴일 예약시공은 첫 번째 벤츠 CLS 일본에서 온 CLS AMG 차량에 10.25인치 모니터를 시공했습니다 전용 커버가 들어가서 조립이 되죠 안쪽으로 원래 15전씩 이후에 나오는 CLS 순정 마감제를 이용할 수 있지만 그 마감제가 보통 한 35만원 정도 하니깐요 원하시면 그 마감제를 써서 더 순정같이 작업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일반 마감제를 써서 조립을 했어요 지금은 시공보다 중요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업그레이드와 필요한 어플들을 깔고 있습니다 티맵 매피 키보드부터 필요한 걸 깔고요 GPS는 당연히 순정을 사용하므로 안정적인 수시를 확인할 수 있어요 후방 카메라는 순정을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벤츠 안드로이드 모니터 시공 세팅 전문 안드로이드 킹덤 카티스트 캡티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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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나 캡티노 캐릭아 평소